우리 방에 소라계가 한 명 있죠 집을 자주 자주 옮겨요 부모님께 물어보니 천세라 하셨죠 힘세 소라계는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죠 약한 소라계는 다 잔 집이 없어 오늘 내일 하는데 잠깐 비워주면 안 될까 생각해보지만 어른들은 역시 어려워요 친구들은 우리만 소라계를 놀려요 울고 있는 소라계 옆에서 눈치 보던 아이는 아절부절못하고 자리 뜨려 하지만 짓고 저 친구들 이제는 임대 아파트래요 가자 가스 가스 하스 구원 약간 소라기는 단짠 집이 없어 오늘 일하는데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생각해보지만 어른들은 역시 어려워요 학교 가는 지름길 정말 편하죠 하지만 엄마가 그 길은 이제 가지 말아 헛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못 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 헛낼 거라고 화를 내시네요 화를 내시네요 화를 내시네요 화를 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